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루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또 어떤 2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알아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고 중동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반갑게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또 천공, 방산주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좀 속보를 전해드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 지역에 있었던 사고였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HDC그룹 정몽규 회장이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과연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긍정적인 뭔가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HDC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정격적으로 사퇴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은 주가의 흐름은 아직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0.26% 하락세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위는 계속 좀 지켜보고 체크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이슈,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챙겨야 할 것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 석유, 이런 에너지 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탈 에너지와 탈 석유 에너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소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서 현재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세고요. 지난 어저께였죠. 1월 16일 날 한 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에서 수소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밸류체인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협력 MOU를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차를 비롯해서 수소충전, 수소생산, 저장, 운송 이런 쪽으로 다양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AE 같은 경우는 석유에서 나오는,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수소 관련돼서 상당한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포집을 통해서 블루 수소를 만드는 그런 공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랍에미데이트의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발전 효율이 상당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기를 이용한 수소,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원대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소 관련된 청사진을 냈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UAE 입장에서 보면 수소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UAE 쪽 입장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UAE뿐만 아니라 지금 문 대통령이 3개국을 지금 순방을 하게 되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원전 수주 관련돼서 한수원에서 지금 이집트의 2단계의 수주에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아마 이번에 순방 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집트가 K9 자주포에 대한 구매 의사를 상당히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관련된 중동 쪽에서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일단은 오늘 또 청군과 관련해서 환화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슈, 중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고 나서 어떤 이슈들,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업종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소 관련 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건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UAE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UAE의 탄화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GS 같은 경우는 UAE에서 블루 암모니아 관련된 그런 생산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에너지의 모 회사인 GS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UAE나 이집트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 부분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도 얘기했듯이 청군 같은 경우에 지금 UAE의 한 4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LIG, 넥스원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기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 K9 자주포 관련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수주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 디펜스의 모 회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타 또 원전주 관련돼서 두산전공업 같은 경우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